응? 응? 비가? 비가? 이야, 비가 너무 온다. 아, 비가 오면 안 되는데. 비 오는데 괜찮은가요? 이게 전분이라 맨 밑에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? 와, 비 많이 온다. 아이고, 비가 오면 어떡해. 어, 점점 쏟아지는데? 큰일 났는데. 뭐야, 뭐야, 이거 어떡해. 잠시만요, 오빠. 춘장, 설탕, 황두장, 간장, 감자 전분. 어? 춘장. 춘장. 춘장, 황두장은 챙겼는데? 와, 체크 안 했으면 큰일 났는데. 그러니까요. 짜장을 만들었는데 춘장이 없어. 자, 갑니다. 비만 그치길 바라면서. 큰일 났네, 이거. 손님이 좀 없을 것 같은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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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. 이렇게 보고싶은 없을 것 같은데. 이렇게 떨어지acie. 제이룩이 피하는가 좋아서. 비가 점점 준다 비 점점 줄어 비 안 오나 보다 사람들 하늘이 돈대니깐 어쩜 이러지? 더위 싹 시켜주고 바닥 시원하게 딱 만들어주고 편하게 장가해 쓸어 담아봅시다 돈 쓸어 담아봅시다 피기 무섭게 재료 떨어질 준비하시고요 오빠 그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제 아니야 벌써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거야 셰프님 기대하신다 1도 없는데요 이렇게 귀신같이 비가 끝 쳤어 대박이에요 여기 비가 차게 우리가 온 걸 또 알고 햇볕 난다 햇볕 나 햇볕 나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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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기운이 좋다 화이팅하고 번뇌에서 먹힐까? 매출을 위하여 하늘 봐라 갑자기 쫙쩡쩡쩡 오늘 최고 매출 올리는 거야 100릇 딱 채우고 싶다 전부 합해서 한 30개는 할 수 있지 않을까? 단정반데 주제나 저녁 고맙습니다 하루